우리나라에서도 황사와 미세먼지가 이렇게 극성인데, 진원지인 중국은 오죽할까 싶어요. 맞습니다. 스모그와 미세먼지, 또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중국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환경수치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스모그 저감을 위한 물안개 대포가 환경수치 측정 지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면서 이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의 대기 환경수치가 10배나 차이가 난다며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안개 대포는 베이징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을 한 것으로 입자가 작은 물안개를 대기에 뿌려서 미세먼지를 땅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스모그 저감장치입니다. 베이징시는 환경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치를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